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6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6절에서 38절까지 36절에서 3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하살에게 명령하여 붓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쏘더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헤아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재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아멘 주일 1부 예배 때 또 2부 예배 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고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역시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분명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그리고 신의 산에서 분명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지금부터 완전히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모든 언약을 놓쳐버리고 끊임없이 염려하고 끊임없이 불신앙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싸웠던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언약을 놓친 사람들이죠.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불신앙에 앞장선 건 아니지만 자꾸만 이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여론에 흔들리고 분위기에 흔들리고 상황에 흔들리고 현실에 흔들리는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에도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제 반역을 시도할 때 거기에 따라 나선 사람들이 중직자만, 지휘관이니까 중직자만 250명입니다. 또 불신앙의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울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의 이야기가 더 크게 들리니 자꾸만 흔들려요. 이게 결국은 성막, 회막, 장막의 축복을 실제로 놓치고 사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언약 놓치니까 불신앙할 수밖에 없죠. 성막, 회막, 장막의 축복을 실제로 못 누리니까 사람 말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사건이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불신앙하고 싶고 누가 흔들리고 싶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언약을 놓치면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성막의 축복을 놓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쉽지 않은 광야에서 흔들리지 않고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와 요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약을 붙잡고 성막의 축복을 누리며 가난이라고 하는 확실한 방향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들이고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은 요호수아와 갈렙이 후대들과 함께 결국 가난한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와 요호수아와 갈렙 세 사람이 언약 잡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스라엘은 결국 후대들과 함께 가난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세 사람만 언약 잡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세 사람이 언약을 잡았는데 어떻게 가난을 정복합니까? 세 사람이 언약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언약을 잡는다면 우리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문에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가정에 역사하실 수 있고 우리 직장에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불신앙하고 흔들리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불신앙도 뿌리 내리고 믿음도 뿌리 내린다 그랬습니다. 불신앙도 잘하고 믿음도 잘한다 그랬습니다. 불신앙도 쌓이고 믿음도 기도도 쌓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뿌리 내리고 자라고 쌓인 결과입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불신앙을 한 게 아니에요. 불신앙 할 수밖에 없는 언약 놓친 상태가 계속 뿌리 내리고 자라고 쌓이다가 불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린 게 아닙니다. 성막, 회막, 장막의 축복을 놓친 상태가 표시 없이 계속 뿌리 내리고 자라다가 쌓여서 나타나는 결과가 흔들림이에요. 그럼 이 모세와 여호사와 갈렙은 어떻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언약 잡고 표시 안 나지만 성막, 회막, 장막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계속 얻은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이고 뿌리 내리고 자라서 나타난 결과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광야를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응답 빨리 온다고 들뜨지 마시고 응답 빨리 안 온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나의 영적인 위치,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세계보금하는 하나님의 당연한 계획이다 그랬는데요. 세계보금하니까 거창해 보이고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태보금 24장 14절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보금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보금이 온 세상에 증거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보금 3장 16절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고요. 디모델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보금, 저와 여러분이 받은 영생,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모든 사람, 모든 가정, 모든 나라의 증거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과 생각은 나에게 머물러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 가정에 머물러 있고 내 자녀에게 머물러 있고 내 손주들에게 머물러 있고 내 직장에 머물러 있고 내 미래에 머물러 있잖아요. 하나님은 끝내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자꾸 안 끝난 사람처럼 자꾸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면서 살도록 창조된 존재고 장세기 12장 모든 민족을 살릴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는데 자꾸만 이 보금과 세계보금화의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니까요. 그래서 출애굽은 하나님의 필수계획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계보금화할 수 있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은 다 전도자들이거든요. 답이 없는 세상에 답을 가진 전도자요. 길을 잃은 세상에 길을 아는 전도자요. 흑암혼동공화에 빠진 세상에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빛의 전도자요, 빛의 성교사라고 말해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성교사라는 생각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꾸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전도자요, 성교사로 부른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출애굽이 하나님의 필수계획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꾸만 과거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성막의 축복을 누리며 이제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야 될, 세계보고만 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과거의 상처, 과거의 미움, 원망, 또 가문의 영적 문제, 부모님의 영적 문제, 거기서 받은 상처, 거기에 딱 빠져 있거든요. 여기서 빨리 엑소도스, 빠져나와야 돼요. 모든 걸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살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가문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끝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막의 축복을 누리며 이제 우리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몸은 출애굽했는데 아직 마음이나 생각이나 영적 상태가 그대로 애굽이잖아요. 자꾸만 애굽에 있었던 고기 먹고 싶다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또 광랄을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필수 계획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광랄은 한마디로 내 인생의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필수 코스예요. 그래서 광랄에서 여러 가지 문제나 사건이 드러나도 당황하지 마실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남아있는 어두움, 남아있는 두려움, 남아있는 염려, 남아있는 불신앙을 드러내시고 언약 잡고 성막, 회막, 장막의 축복을 누리면서 모든 것을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끝내는 답을 성막에다가 담으시고 예배 때 모든 답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셨으며 그걸 가지고 집에서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면서 완전히 인생 시스템을 바꾸라. 영적인 것뿐만 아니고요. 완전히 언약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인생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마음 상태, 생각, 눈, 가치관, 세계관, 시간관리, 인간관계, 경제관, 건강관리 이런 거예요. 래윅이 보셨잖아요. 아무거나 먹고 아무렇게나 살았거든요. 아무렇게나 살았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래서 아침에 눈 딱 뜨면 성막에서 피어오르는 상번제의 연기를 쳐다보고 언약 잡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녁에도 번제의 연기를 쳐다보고 언약 잡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매일 상번제의 축복을 누리고 매주 안식일의 축복을 누리고 매년 세절기, 그리스도로 끝내신 6월절, 성룡충만의 오순절, 하나님 나라 누리는 수상절 이래 살려면요. 완전히 인생 시스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하고 매일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청년 두 분이 있는데 요즘 두 명이 더 늘었어요. 아마 수요예배 같이 또 보고 계실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데 네 명이 저하고 같이 다섯 명이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한 번도 억지로 오라 안 하는데 이분들이 시간 맞춰가지고 다 참여하면서 아침마다 그리스도로 끝내신 거 확인하고 언약 잡고 말씀 붙잡고 힘 없고 그래 하는데 요즘은 제가 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연재가족들에게도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작년 12월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12월은 모든 날이 중요하고 모든 달이 중요하지만 12월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을 정리하고 2021년을 준비해야 되는 달이기 때문에 집중이 아니고 초집중해야 된다. 특별한 집중의 시간을 저와 이름을 12월에 가지시면 좋겠는데 새벽에도 좋고 조금 바쁘시면 아침에도 좋고 매일 아침에 주중해 주신 주간 메시지, 주간 강단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월요일은 1부, 화요일은 2부, 또 수요일 이렇게 산업성교, 전도학, 핵심 우리 아침 9시에 매일 그거 가지고 말씀 나누거든요. 그리고 밤에는 아침에는 강단 메시지 가지고 하고 밤에는 기도수첩 우리 박인숙 권사님이 매일 올려주시잖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기도수첩 메시지를 밤에 또 영상을 보고 정리하면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어제도 중요한 이런 영적 서밋에 대해서 답이 나오고 아주 중요한 응답들을 많이 확인했는데 아침에는 주간 메시지, 밤에는 기도수첩 메시지 가지고 내일 스케줄도 좀 체크하시면서 전도계획도 좀 잡으시고 사몬을 이거 두 개만이라도 좀 확실하게 하면서 12월 원단 메시지까지 적어도 좀 특별한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서 성막, 회막, 장막의 축복을 제대로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난 정복은 하나님의 절대계획이다. 가난은 뭡니까? 세계보구마 속에 나에게 허락하신 세계보구마를 말합니다. 세계보구마 속에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세계보구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업, 사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난한 땅인데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계획이다. 그래서 나의 237, 나의 치유, 나의 서밋을 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라고 지금 나에게 붙여주신 한 영혼, 지금 나에게 열어주신 한 현장,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데 오늘 나의 삶이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언약 잡고 예배를 한 번 했다고 해서 갑자기 대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침에 언약 잡고 예배를 놓쳤다고 해서 갑자기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인다니까요. 그게 뿌리 내리고 자라요. 그래서 어느 날 영적 서밋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하는 게 쌓아요. 그래서 언약 놓치고, 말씀 놓치고, 예배 놓치고, 기도 놓친 게 계속 뿌리 내리고 쌓여요. 어느 날 이상한 자리에 가 있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16장에 나오는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 사실 이 고라가 모세의 사촌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형제니까요.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 고라입니다. 그래서 역시 레위지파죠. 그런데 16장을 쭉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면 나오지만 이 고라가 지금 반역을 하는 배경이 나옵니다. 16장 1절에 쭉 보면요. 당을 짓고 250명을 선동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서 하는 말이 너희가 분수의 진화도다. 그 말은 다른 말로 교만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에게 함께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니네들이 지도자냐. 우리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배경에는 이 고라가 열두지파 중에 레위지파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성막을 지키는 그 직분을 받았음에도 여기에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쭉 16장 읽어보면 나옵니다. 8절에 모세가 고라에게 너희 레위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미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10절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절 레위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시거늘 너희가 오히려 뭘 구해요?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말하자면 레위지파가 되어서 성막을 책임지는 관리하는 이 일이 이거로 만족이 안 된 거예요. 얼마나 특별한 부르심입니까? 레위지파로 특별하게 부른받아서 성막을 지키면서 언약계를 날마다 쳐다보고 날마다 번제, 속제제, 화목제를 쳐다보고 여호와의 등불을 날마다 가까이에서 보고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얼마나 축복인데요. 말하자면 옛날 거 아직 애국 거 가득 차 있으니까 만나가지고 만족이 안 된 것처럼 레위지파와 성막의 축복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팀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질리지 않느냐. 그러나 날마다 그리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잖아요. 새 은혜. 저도 지금 다락방 만난 지 27년째 27년째 복음 듣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질리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27년 때 계속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듣는데 들을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들을 때마다 힘이 나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 이 고라가 레위지파로 만족하지 못하고 성막의 축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은 뭘 노려요? 제사장의 자리를 노린 거고요. 사촌이니까 가까이서 보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중직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서 보니까 나도 하겠거든. 제사장 자리를 노리고 사실은 이 고라는 대제사장 자리를 노렸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지파는 다 제사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론의 후손들만 계속 제사장을 하도록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지파면서 제사장이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16장이 계속 나오는 이 향로는 제사장이 들고 다니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이 제사장의 향로를 들고 250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향로를 조금 간단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로는 뭐냐? 그 성막의 기구에 보면 향로가 없잖아요. 향로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향로는 재단,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이 있잖아요. 양을, 염소를 태우기 위해서 있는 그 번제단의 불을 분양단으로 옮겨갈 때 쓰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분양단에 향기로운 곡식을 태울 때 반드시 아무 불이나 쓰지 말고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와서 분양을 하라 했기 때문에 번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서 분양단으로 가지고 오는 도구였고요. 그래서 번제단에 있는 불을 분양단 뿐만 아니고 지성소까지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갈 때 향로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의 복음 하늘 보좌와 연결되는 기도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죄사함을 받고 언약교에 안에 담아주신 증거를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굉장한 도구가 향로였습니다. 향로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16장 쭉 나중에 읽어보면 이 고라와 함께 250명이 이 향로를 들고 아론과 같이 섰는데 하나님이 이 고라를 그 가문과 함께 땅을 열어가지고 그냥 집어삼키게 만들잖아요. 그리고는 이 250명은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태워서 죽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었던 그 다음 날 16장 읽어보면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를 찾아와서 또 대듭니다. 뭐라고 합니까? 왜 그렇게 많은 우리 백성들을 죽였냐 하면서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막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폭력이 아니고 아주 거칠게 항의했다는 뜻입니다. 원어에 보면 하나님이 당장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모세가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그때 백성들에게 전년병이 돕니다. 전년병으로 막 죽어가는데 모세가 급하게 아론을 불러서 향로를 가지고 가라. 자세히 읽어보면 향로에다가 재단에 있는 불을 담아가지고 빨리 사람들에게로 가라. 그 사람들이 전년병에 빠져 있으니 빨리 향로를 들고 재단 불을 담아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라. 안 그러고 속죄하라. 전년병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요. 이 번재단은 복음을 상징합니다. 복음의 불 언약의 불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을 누리면서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고 완전히 현장과 2, 3, 7 나라 살리고 치유하는 일에 우리가 24 들고 다녀야 되는 도구가 향로입니다. 향로. 향로. 중요합니다. 제사장이 들고 다녔다면서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24 향로 들고 다니셔야 돼요. 자 근데 이 고라와 250명은 그 향로 안에 어떤 불을 담아 가지고 다녔냐 불신앙의 불을 담은 향로를 들고 나온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탐욕의 불입니다. 욕심의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 미움 원망 불신앙 이런 불들을 하나님이 다 쏟아버리라. 쏟아버리라. 저와 여러분 안에 향로는 거룩하니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안에 상처의 불 미움의 불 원망의 불 불신앙의 불 창세기 3, 6, 11의 불 담아놓지 말고 이 고라가 완전히 자리노리고 명예노리고 이게 지금 달라든 거거든요. 창세기 3, 6, 11의 완전히 잡힌 겁니다. 그래서 고라와 함께 250명이 들고 나온 향로 안에는 창세기 3, 6, 11의 불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불을 가지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불을 담은 향로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이 향로 안에는 번제단의 불이 들어있어야 돼요. 250명은 자기들이 아무 불이나 가지고 왔다니까요. 번제단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의 그 보금의 불을 가지고 하늘 보좌와 연결되는 기도의 힘을 누리면서 성룡축만 가지고 언약의 증거를 가지고 이제 현장 살리고 사람 살리는 그런 24 향로를 들고 다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불을 담은 향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의 불을 담은 향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불을 다 쏟아버리고 향로는 거룩하니까 그걸 다 철판으로 만들어서 어디에 붙이죠? 재단에다가 붙여서 표로 삼았다. 표 불신앙에 불을 담은 인생의 그 결말을 똑똑히 보라고 재단 벽에다가 딱 붙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표를 남기고 갈 것입니까?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갈 것입니까? 우리 인생이 교회 안에 어디엔가 이름으로 붙어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인생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야 될 것입니까? 정말 138 누리며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축복을 누리는 138 은약을 붙잡은 138 은약을 붙잡은 믿음의 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면서 가난까지 정복했던 그런 믿음의 인생 증인의 인생 전도자의 인생에 표를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우리 인생을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불을 담은 향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염려 원망 불신앙의 불 다 쏟아버리시기 바라고 번재단의 불을 가지고 은약 가지고 진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성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의 불을 담은 향로를 믿음의 향로를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향로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다시는 남편 원망 아내 원망 자녀 원망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은약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에서 한번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연재곤역 그리고 우리 연재가족들 또 우리 구역에 특별히 또 성도들 또 연약한자 병든지 아랫런트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인마누엘 교회 위해서 세계보금하는 성전 되도록 우리 합심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번재단에 완성된 그리스도의 그 보금의 불을 은약의 불을 담아 24보자와 소통하는 그러면서 지성소 안에서 은약의 증거를 붙잡고 현장 살리고 사람 살리는 증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불을 담은 향로를 들고 24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이 뿌리 내리고 자랑이